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4일에서 6일 조사하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었습니다. 응답자의 63.9%가 공감, 33.9%가 비공감이었다고 하는데요. 공감이 훨씬 많은 수치인데 이 중에서 주목되는 점이 TK에서도 찬성 여론이 59.5%로 높게 나왔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, 장소장님? 근데 왜 저를 보세요? 아니, 저기 대선은 대통령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회가 판단을 하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아니, 근데 장소장님은 목소리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얼굴을 왜 가려요? 아니, 라디오인데 얼굴을 왜 가려요? 아무리 유튜브로 나가지만 찝찝한 곳 하고 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, TK에서도. 이게 TK가 보게 되면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나 지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전신정당도 그렇고 TK의 민심이 늘 든든한 것 같지만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또 보여주는 지역이 되고 TK 뭐 이래요. 그래서 찝찝한 거 있으면 털고 가라라는 여론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가 뭐 잠시 뒤에 또 여론조사 이야기는 계속해서 할 건데요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이거 지지율 5%에서 10%포인트까지 오락가락 할 수 있다. 이렇게 내다 왔거든요. 그런데 워낙 이준석 전 대표가 예측을 잘하다 보니까 귀가 좀 솔깃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롭냐 상식적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거부한다 아니면 숨기고 싶어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 대통령의 당선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대통령한테 기대할 게 없다라는 분들이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건 한편으로는 또 검찰도 잘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특검 발의는 봄에 된 거잖아요.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온 거고 그 사이에 조사해가지고 기소했으면 훨씬 명분이 죽었을 텐데 못한 거죠. 검찰이. 그러니까 검찰도 이건 공범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너무 키운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이준석 신당 계속 어제 오늘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 유승민 대표 끌어안냐 안 끌어안냐 보다 어쩌면 양평 원안 추진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이랬으면 그 비주율을 갖다가 통합하는 문제는 훨씬 더 뒤로 밀리고 지지율을 유지를 했을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통합 문제까지 더 문제가 돼서 지지율이 계속 정체거나 하락세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잠깐 제가 조금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본인 가족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놔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지금 계속 임명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원래 친인척관리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민정수석실은 해체해버렸단 말이에요. 그럼 이건 완전히 손 놓은 거예요.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대통령이 최근에는 좀 민생행보에도 나서고 총선을 의식한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거부권 행사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행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김준우 비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 계속적으로 수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배경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